123번 박상원 127번 영기석 128번 홍춘만 129번 유승동 130번 김종건 130번 김종건 131번 김종건 132번 김종건 134번die 133번 김종건 133번 김종건 스포츠모델의 톨클래스입니다 134번 문상영 135번 박경찬 136번 호성빈 137번 김세균 137번 김세균 137번 김고경 137번 김고경 139번 조익삼 40번 이상훈 131번 박병찬 142번 박병찬 자, 어떤 선수에게 1위가 돌아갈지 궁금한 가운데 TOP10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번호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4번 127번 128번 129번 128번 선수 안나오신 것 같은데요? 128번 선수 129번 자, 잠시만 착오가 조금 있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8번 선수는 오늘 무대에 오르지 않은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단에 이번 무대에서 승리했다고요 무대에서 승리했을 때 무대에서 승리했을 때 플랜폼을 위해서 저희가 선수로도 무뎌이 그래 이제 무뎌이 이럴수 이럴수 거북량 오늘 100만원 현금의 구상이 시작됩니다. 자, 계속해서 탁퇴 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명의 선수만 노명하겠습니다. 130번, 131번, 133번, 134번, 138번, 140번입니다. 네, 현재 9명의 선수가 오명됐고요. 마지막 141번입니다. 네, TOP10의 선수가 모두 오명됐습니다. 네, 오명되지 않은 선수분들은 무대 뒤쪽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TOP6 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앞선 번호부터 오명할텐데요. 선수분들 두 걸음만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TOP6 호명하겠습니다. 127번, 130번, 133번, 134번, 138번, 140번입니다. 좋습니다. TOP6를 호명했고요. 자, 시상해 주실 심사위원을 무대로 모십니다. 안보경 심사위원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평가하수 부탁드립니다. 네, 나바 WFF 콘피규어의 여재, 우리 안보경 심사위원님을 무대로 모셨고요. 3위 발표합니다. 3위입니다. 100, 30, 3번, 신상민 선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위에게는 상장과 동메달이 수여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경험이 치열한 톨클래스에서 3위에 입상합니다. 자, 이어서 2위 발표합니다. 133번, 문상민 선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역시나 2위에게는 상장과 동메달이 수여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남자 스포츠 모델 톨클래스 1위입니다. 2016년 첫 대회 138번, 김동연 선수입니다. 역시나 상장과 금메달이 수여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톱10 선수들 앞쪽으로 나와서 라인업 해주시고요. 이어서 톱10 선수들도 모두 나와서 라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톱10 선수분들 다 라인업 해주시고 역시나 상장과 메달이 수여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